너무 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키가 안 컸으면 좋겠어요. 몇 이상. 몇 이상. 우선 기본적으로 저보다는 크고. 왔어 왔어. 양세호 씨. 양세호 씨. 양세호 씨. 탈락 탈락. 그리고 악기를 잘 다룬. 예. 예. 이게 뭐야. 예. 뭐. 이거 왜. 노래를 잘 부르고 웃기는 사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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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오빠 이상 형에 가까워요. 네. 가까워요 이상 형에. 지금 있어서. 아니. 오연사 씨는. 저 결혼했잖아요. 아 이준이 씨. 아 이준 씨 아직 이혼 안 했어요. 네. 이상형이 그러면 이준 씨가. 정말요. 별. 어머님. 어머님이 진짜 별명도 있으시잖아요, 융도옥정이라고. 사실 얼마 전에 저희 결혼 날짜 받고 하면서 양가 부모님들 상견례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우리 어머님이 히트를 치셨어요. 어머님과 저희 친정엄마께서 두 분 다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상견례 자리에 저희 어머님께서 성경책을. 상견례 자리에요? 일식집에서. 일식집에서? 일식집에서? 성경책을. 용두레스 입으시고 딱 이거 끼시고 다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 이렇게 하고서 인사 시켜드리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이제 어머님이 성경책 딱 해주시면서 자 일단 찬송사를. 예배네요 예배. 예배네요 예배. 그래서 이렇게 상견례 해보셨죠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 이렇게 이쪽 남편 쪽 가족 이제 신부 쪽 가족 이렇게 마주 보고 앉았는데 양손 잡고 사천을 했고. 찬송가로 시작했어요. 찬송가로 시작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아버님이 굉장히. 아버님들 약간 그런 분위기 이렇게 좀 뻘쭘해하시잖아요. 계속 이렇게. 어쨌든 저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어때요 어머님 잘해주세요? 너무 잘해주세요. 너무 잘해주시고 예뻐해주시고. 그래요 산꼬망이 그 하하와 별의 결혼 풀스토리가 잠시 후에 최초로 공개가 됩니다. 첫 뽀뽀 궁금해. 그것도 궁금하고 또 이것저것 더 궁금한 것도 많잖아요. 장순이에요. 장순이에요. 여쭤보십시오. 나는 그 맨 손님. 정말 저는 좀 세뇌내배로 당했거든요. 아마 여기 남자분들 계시잖아요. 마음에 드신 여성분들이 있으면 세뇌보세요. 정말로 이게 남녀가 이루어진다는 건 이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깔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는 거의 제가 생각해볼 때 저는 제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가능성이? 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런데 우와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넘어가네요. 어떻게 세뇌를 시켰길래 이제 천천히. 자 우리 총각분들 잘 들어주세요. 일단은 제가 그분을 처음 이렇게 만났던 거는 이렇게 방송에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게 품씨랑도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고. 아 그럼요. 뭐 특이 씨랑도 많이 방송했고. 직장 동료니까 그냥.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리. 우리 주리 씨도. 그 손가락 안 치우냐. 아니 정말 이게 왜냐면요. 그냥 동료였어요. 라디오를 제가 그때 하하 씨랑 7개월 8개월 정도로 고정 게스트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하 씨가 어느 날부턴가. 밤에. 밤에. 술을 먹고 저녁을. 황이색을. 그런데 뭐 술을 먹고 남자가 전화 온다고. 뭐 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뭐 이렇게 의미부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전화 오는 내용도. 보면은 뭐 널 좋아해. 너랑 만나고 싶어. 사귀고 싶어.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런 내용도 아니에요. 전화.